기엄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석의 이슈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더할 나위 없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선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 버리니까 와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이번 주 안에 좀 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슈들을 쫙 모아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어 이거 생각보다 2300선 말이 되네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번 주에 이슈들을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2차전지의 포효입니다. 2차전지가 포효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뭐 괴성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LG화학이 실적이 좋다 라고는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2020년 2분기 영업이익 흑자가 나왔는데요. 특히 보시다시피 전지부문의 영업이익이 흑자저단을 하면서 테슬라의 효과를 많이 봤다. 전기차가 많이 그만큼 팔렸다. 또 LG화학의 배터리도 많이 나갔다. 라는 얘기들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던 자료를 보시면요. LG화학이 올해 상반기 배터리 점유율을 1등을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2019년까지만 해도 10% 남짓에 그치는 그런 점유율이었는데 2020년 상반기 24.6%까지 끌어올리면서 LG화학이 1위를 고수했고요. 사실 이거는 올해 1분기까지 데이터를 냈을 때도 이미 LG화학이 1위에 올라와 있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상반기로 1월부터 6월까지로 늘렸을 때도 1위를 고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더욱더 기분 좋은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1분기에 잠깐 반짝이었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상반기 내내 이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삼성 SDI도 2019년 3.4%에서 6%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렸고요. 또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보면 LG화학과 삼성 SDI에 비해서 굉장히 좀 후발주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3.9%까지 따라 올라오면서 다른 경쟁사들을 좀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G화학의 주가는 거의 승천을 하고 있죠. 날갯짓을 펴면서 LG화학이 현재 7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2차 전지 가운데 LG화학도 중요했지만 저는 이 종목이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SK이노베이션. 그동안 사실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모멘텀이 비교적 좀 약했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부문에 있어서 아무래도 유가의 급락의 어떤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지지부진한 주가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런 좀 울분을 토하는 듯한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봐서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날 당시에 20% 넘게 올랐었죠. 이 장대양봉이 20% 넘게 올라왔던 거고 오늘도 현재 10%까지 최고가 10% 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한 주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배터리 관련해서 LG화학과 좀 분쟁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마저 잘 해결이 된다면 SK이노베이션은 조금 더 밝은 전망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확실히 이번 주를 봤을 때 올해 전반적인 주도주는 배터리라고 봐야 될 것 같은 이렇게 꽝꽝꽝 도장을 찍어도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개인의 유동성 인정합니다. 이번 주에 업종으로 하나 특징을 꼽자면 배터리였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특징을 꼽자면 저는 개인의 유동성이라고 봤습니다. 이번 주 흐름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아침에 캡쳐를 해서 오늘까지 빨간불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오늘은 사실 파란불로 현재 상황에서는 전환이 됐죠. 그런데 특징을 얘기를 드리자면 어제는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제 개인이 이렇게 계속 빨간불을 켜는데 지수도 계속 빨간불을 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공식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개인이 사면 지수는 떨어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지수는 올라가고 그런데 개인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와 개인의 유동성이 정말 대단하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화요일에 왜 제가 이 얘기를 달았냐면 화요일에 사실 KRX 증권 장대 양봉이 나타났던 증권업종의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뭐 그 증권주들의 실적이 계속 줄줄이 발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내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KRX 증권업종이 이렇게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유동성을 많이 투입했고 그만큼 또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 결론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또 이날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정부의 부동산 공공주택에 대해서 공급량을 엄청나게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던 날입니다. 그러면서 또 건설업종에도 이렇게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유동성이 정책에도 많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정부 정책이 나오고 나서 건설주가 같이 반등을 한다는 점 이것도 개인 투자자 유동성과 연결을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쪽에서는 규제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조금 투자를 멈칫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발현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이제 건설업종에 또 이렇게 수급을 넣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결과로 얘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한미약품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이날은 한미약품이 굉장히 긍정적인 또 이슈를 기분 좋은 이슈를 하나 전해줬죠. 기술 수출 소식을 다시 전했는데 과거에 얀센에서 반환했던 그 신약물질에 대해서 이번에는 머크라는 미국 기업의 1조원 규모로 수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계약금이 천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천만 달러니까 지금 현재 환율이 1180원이죠. 그러면은 얼마죠? 정확히 계산이 안 되네. 118억 원인가요? 118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한미약품의 영업이 그대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약물질이라고 하죠. 후보물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신약까지 완성이 된다면 최대 8억 6천만 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1조 원대의 기술 수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품 출시 이후에도 두 자릿수 비율의 판매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정말 잘 끝난다면 더욱 더 긍정적인 이슈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됐던 게 계약금 천만 달러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추가 옵션으로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금이 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사례가 어느새 2010년대 초반부터 했을 때 총 이게 제가 세워보니까 한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벌써 12번째인데 그중에 최근 들어서 2015년에 계약을 했던 그런 물질들이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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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유지 협상 중 계약해지, 계약해지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그런 시기들을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기술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외국의 제약사인 머크 입장에서도 조금 리스크 해치를 좀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미약품의 주가에 굉장히 좀 안 좋게 작용을 했었는데 보시면 한미약품이 이렇게 날아올랐던 2015년도에 주가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이번 달에 좀 관목할 만한 그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 봤을 때 다시 한 번 어떻게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지 저렇게 계속 기술이 반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재수출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한 번쯤 박수를 쳐줘야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자동차가 해보겠습니다. 뭘 해보겠다는 걸까요? 경기 반등을 자동차가 한 번 이끌어보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제가 담았는데요. 자동차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내수 실적이 의외로 계속 나쁘지 않은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7월달에 내수 판매량이 발표가 됐는데 14만 4,422대 현대차만 웃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까지 7월달에 판매량이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 현대차가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7% 전월에 이미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7%로 7월달까지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아차도 마이너스 21%라고 한다면 한국GM이나 르노삼성이나 쌍용차에 비해서 그래도 감소폭을 많이 줄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는 현대차는 오히려 작년 7월보다 28% 증가했고요. 기아차도 마이너스 0.1%면 선방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대차만 웃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대단한 거는 이번에는 수출도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월별 미국 시장 판매량 추이입니다. 현대차에 있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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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를 이어 왔습니다. 3월, 4월, 5월, 6월에는 어쩔 수 없었죠. 사실 미국에서 소비 심리가 좀 저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7월만큼은 0.6%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만 이런 게 아니냐. 현대차 말고도 다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대차가 특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요 완성차 그룹의 미국 판매량을 봤을 때 현대자동차 그룹이 마이너스 16.2% 가장 감소폭이 좀 작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정말 뚫기 어려웠다라고 보여줬던 전고점이었거든요. 그 전고점을 목요일에 단숨에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까지도 추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현대제철도 최근에 좀 같이 끌어올려주고 있는 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의 상승세를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가 좀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자동차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제목을 달아봤고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항공사가 흑자를 낸다고? 이거는 솔직히 진짜 제 마음 같아서 칸만 좀 넓었으면 물음표를 한 10개를 달고 싶었어요. 항공사가 어떻게 흑자를 내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대한항공이 2분기 실적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1485억 원이 나왔고요. 기사를 보시면 전세계 항공사들이 죽수는데 대한항공이 기적같은 흑자를 냈다. 정말 기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을 그대로 캡쳐를 해봤고요. 화물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대체 코로나19인데 화물은 또 뭐가 얼마나 늘었겠어라고 생각을 했더니 보시면 7월 화물 물동량이 KTB 투자증권의 자료에 따르면 5월 초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기사에서 봤더니요. 화물 배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5%가 증가했는데 여객은 좀 불가능했지만 글로벌 화물 공급이 50%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보호장구 PPE 수요가 급증하면서 화물 수송 비용이 폭등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오늘의 말 주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보호장구 마스크 수요가 전세계적으로도 많이 늘어났죠.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마스크 필요 없어 하다가 요즘에는 야 마스크 쓰니까 나 좀 잘생겨 보이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산 마스크가 또 프리미엄이 좀 붙고 있고 그래서 국산 마스크뿐만 아니라 뭐 키트의 수출이 늘어난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화물 덕분에 이렇게 흑자를 내는데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요. 오늘 뭐 이렇게 깜짝 놀랐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고 주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갭을 이렇게 크게 띄우고 급등을 했는데 이때를 좀 기다리셨던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좀 오랫동안 대한항공 도대체 언제 오르나 이거 팔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던 분들이 아마 오늘 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은봉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아까 오마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궁금한 건 이거더라고요. 한진칼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 한진칼이 현재 은봉을 내면서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이 한진칼의 주가만 보면 코로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거의 계속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 두 사람이 싸웠기 때문이죠. 신주인수권 발행을 하는데 누가 가져간다더라. 누구는 삼자연합을 구성한다더라. 누구는 엄마랑 동생이랑 손을 잡는다더라. 정말 많은 얘기들이 들리면서 한주 한주가 아깝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한진칼의 주가가 점점 품귀현상을 빚고 점점 더 비싸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조원태 회장의 역발상 임직원의 헌신이 빛났다.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이 좀 밀어붙이면서 여객이 부진한 대신에 화물을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보자. 화물을 늘려보자 했는데 그게 영업이익의 흑자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주주총회를 다시 열었을 때도 조원태 회장의 경영능력이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이 저쪽으로 표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두 사람이 더 이상 못 싸우지 않을까. 그러면 한진칼의 주가는 떨어지나? 뭐 그런 생각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대한항공의 이번 흑자가 의미하는 바가 좀 큰 것 같고요. 앞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가 흐름 좀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이 아시아나항공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ATD 지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도 어? 그럼 화물 괜찮겠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다시 인수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그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병석의 이슈 브리핑 아무튼 오늘 주제는요. 결론적으로는 2300선 올라왔는데 야 이거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한편으로 보시다시피 2차전지가 든든하게 지켜줬고요.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자동차, 항공 이렇게 관목할 만한 그런 실적 성장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또 바이오 모멘텀까지 정말 더할 나위 없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고요. 다음 주에도 이런 한 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2300선까지 올라온 이상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 레이스 준비하시는 태도도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